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이 국무위의에서 20분 넘게 국무 23분 모두 발언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담장 얘기도 했잖아요. 담장. 담장 우리가 먼저 허물어서 같이 가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합방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제 우리나라도 예수와 노 이분법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레이 존에 사는 게 훨씬 많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1910년 한일 합방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쳤습니다. 그러면 한무경이라는 사람 그분 그때 땅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뭔가 있었어요. 땅이 너무 많으신 분 아니었나?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 아니 엄청 많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네. 아들 소유 의혹의 땅이. 11만 제곱미터 넘지. 맞아. 그래서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나요. 한참 LH 사태 때 논란이 됐던 분 중에 한 분이야. 조용해지니까 이제 나오셨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다. 좋아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힘이 없는 나라는 무력으로 힘이 있는 나라가 침공해도 됩니까? 한무경 의원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 옆에 힘 없는 사람이 사는데 옆집에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막 뺏어오고 남의 거. 그 집 가서 무시하고 막 폭력 행사하고 여성분 성추행하고 애칸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아무 죄 없는 우리나라 선량한 국민들 끌고 가서 일 시켜 먹었죠. 아가씨들 데리고 가서 성으로 그렇게 폭행을 했죠. 그게 일본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힘 있으니까 힘 없으니까. 우리 잘못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의 입에서 이따위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힘 없으면 당해도 되냐고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네. 이거면 약육강신의 시대예요? 무슨 동물의 왕국입니까? 그래요. 자. 동물의 왕국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 역사는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러잖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엄청 공격하여 비판하잖아요. 그럼 힘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 논리로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어가지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거예요. 그건 왜 옹호하세요? 그러면. 그건 도와줘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 자. 살다 보면 좋은 날 일으켜서. 박 기자님 목관계 빨리 캐쳐하세요. 또 보냈어요? 응원은 최지문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실시간 한 번 더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기자는요. 어떤 글을 쓰든 후원만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박 기자는.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의정상회담. 잘했다. 한의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우리가 힘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속륙기 대미 당당한 모습이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납득이지 않대요. 진짜 어찌하군요. 아니 그런 말을 하면. 그거 피해자인데. 아니 박 기자님도 생각해. 여기 시청자분들도 그런. 그런 말을 하면 분명히 욕을 먹을 걸 모를까요? 나는 어떻게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을 하면 분명히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 텐데. 이게 뭔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공천을 노린. 그렇죠. 윤심, 신비경호. 뭐 그런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특히 이제 초선들이 막 앞장서잖아요. 예전에는 초선들은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요. 초선들은 대체적으로 막 비판 많이 하는 게 초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이른바 소장파. 소장파 얘기하고. 초선이 뭐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고. 개혁초산.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들 보세요. 뭐 남경원 린치하러 갈 때 부르르 가지. 연판장 초선. 연판장. 돌리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가장 앞장서서 해. 일본도 단체로 가잖아. 일본도 단체로 갔다가 안 가게 됐어요? 지방선거 이후에 갔어요. 어쨌든 가기로 했었잖아요. 계획을.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가 국민의힘을 위한 건지 잘 고민해봐라. 잘 고민해봐라. 그런데 뭐 하시길 바래요 저는. 그래요. 하시길 바라다 하셨는데. 말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